뉴스 3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워 요즘? 많이 어려워? 아니요. 어려운 건 아닌데. 눈치료에 돈 많이 들어가? 오늘 첫 번째 뉴스.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아시아나가 지금 워낙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대한항공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까? 크게 뉴스에 오늘 굉장히 크게 다뤄지고 있는데 아시아나가 어쨌든 hdc 쪽으로 가는 게 무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계약금 몰치한다 돌려줘라 이렇게 소송전으로 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걸 어레인지하는 데가 어디냐면 산업은행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채권단의 대표니까. 사실 아시아나가 현재 상태는 거의 국책항공사의 지금. 우리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구경으로. 네. 구경이에요. 그런데 이걸 빨리 어디다가 팔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항공산업이라는 게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비탄력적인 산업이거든요. 왜냐. 아니 이런 상황에도 무슨 편수를 줄일 수는 있으나 안 띄울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미국 왔다 갔다 하는 비즈니스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들어보면 비즈니스 클라스를 끊어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온 분 한 번 만났는데 이코노미 한 줄에 누워서 가면 실제로 네 개를 뚝 올려가지고 거기서 편히 누워서 오셨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항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행히 그래도 유가가 조금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 아시아나 항공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2조 원 넘게 산업은행에서 지원을 했는데도 예를 들면 국채은행, 산업은행이죠. 지원받은 3조 3천억을 이미 소진했고 최근 기간산업안전기금 2,4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상태거든요. 이걸 HDC 산업개발에다가 2조 5천억 달러에 팔려고 하다가 실패한 건데 그래서 대기업들도 지금 어려웠고 이게 코로나19가 언제 사라질지도 희미하고 그러니까 워낙 또 자체적으로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이걸 인수해서 금융 부채, 금융 부담 이런 거 다 질맞을 회사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 경영은 좀 합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항공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항공 자체도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에다가 산업은행이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고 한진칼은 기본적으로 재무조가 대한항공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자산 대비해서 부채도 한 50%밖에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물론 대한항공인 한진칼에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한진칼에 지금 경영권 분쟁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조은태 회장 측과 그리고 KGCI인가요? KGCI인가요? KCGI죠. 강성무 펀드람. 거기가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KCGI 측의 지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현재. 1대1로만 보면. 왜냐하면 조 회장 측 우호 지분 다 합치면 한 41% 되고 그리고 KCGI 3자 연합 측 지분 다 합치면 한 46% 정도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것마저도 사실은 국민연금이 일종의 캐스팅 포드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산업은행이 몇 퍼센트든 간에 유상증자를 참여하면 사실은 경영을 하고 있는 조 회장 측의 백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물론 지배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길 수는 있겠으나 그러니까 KCGI 측에서는 이건 안 된다. 지금까지도 보면 경영권 분쟁 중에 이런 제3자 배정을 정부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니잖냐. 이렇게 발끈하고 나서고 있고 일견 또 그쪽 입장에서는 이게 맞냐. 왜냐하면 그러려면 그냥 대한항공에 들어오시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산업은행 측에서는 대한항공의 돈을 느끼는 너무 부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조금 안전해 보이는 한진 카레 유상증자 설 이런 게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항공산업이라는 게 과연 정부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나항공을 공중문화시킬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유상 감자를 한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 소액주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대한항공으로의 합병. 그러면 실제로 두 개의 우리가 국적항공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영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쨌든 한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국제선을 운영하는 항공사가 실제로 한 회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라는 게 자리라고 하죠. 자리도 있고 또 일본의 ANA라고 있잖아요. 전 일본 공수 이게 있는데 이게 두 분기를 보면 순손실합계가 2조 원대를 기록해서 여기도 국적항공사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이른바 국적항공사라고 일컬어지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에어프랑스 하나죠. 브리티시 에어 하나죠. 루프트 한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두 개 해야 되냐 이런 논리인데 논리가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간이 운영하는 항공사를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서 정부가 실제로 국적항공사의 형태로 가는 수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될 겁니다. 한진칼 경영권을 놓고도.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주가로는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한항공 한진칼 쪽은 경영권 분쟁이 끝난 게 아니군요. 그럼요.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치킨 때문에 공모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공모주의 개인 배정 물량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네요. 금융투자협회에서 토론회를 했어요. 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보자 이런 건데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석훈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해서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사실 금융투자협회라는 게 자율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혹은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사전 조율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본시장연구원도 그런 형태의 공공성격의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네.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추론할 수 있는 안이 나왔는데 뭐냐면 지금 현재는 공모 물량의 20%를 일반 투자자한테 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엘드펀드하고 우리 사주 조합에게 각각 10%, 20%가 돌아가고 나머지가 기관 투자자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 20% 개인 청약분 이게 너무 모자르다. 이런 주장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 30%까지 좀 늘려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줄겠어요. 기관 투자 과목이 이제 줄게 되겠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사주 조합에 가끔 가다 보면 청약 미달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청약 미달 부분이 나면 5% 한도 내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물량이 전환되게 되는 그런 안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장이 워낙 화랑 국면이었기 때문에 지난 한 6, 7개월 동안 사실 장이 안 좋으면 경쟁률 채우기도 좀 빠듯할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일반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굉장히 활발하고 그 유입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청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튼니 알 주시라고 표현하는 주식 그냥 바로 사기는 좀 겁나는데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에 청약을 해보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워낙에 올해 카카오게임스니 또 SK바이브팜 같은 히트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그런 제도 개편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나 1억 났는데 한 주 나왔어. 그러면 그게 환상을 주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주식이 좋으면 1억 났는데 한 주가 나오냐. 그래서 따상에 따라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단에서의 어떤 청약 배정 물량을 좀 늘리는 거. 그리고 예전에 제가 주식 운영하고 그럴 때는 시장 조성 제도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시장 조성 제도. 시장 조성이 뭐냐 하면 주관사가 있잖아요. 증권회사에서 주관사를 해가지고 상장을 시키면 그 상장가 공모가 밑으로는 안 빠지게 시장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다 사뜨리는 거죠. 왜요? 아니, 너네가 그렇게 공모가를 산정했으니까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상장을 시켜라. 그거 공모가 상장하자마자 바로 공모가 밑으로 가는 거는 너네가 공모가 산정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시장 조성 제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게 하면 또 부작용이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공모를 잘 안 해요. 그렇겠죠. 증권회사가. 그래서 그런 중간단에서 어제도 얘기 나온 게 증권회사 초과배정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증권회사가 공모 상장 주관사죠. 15%까지 공모주를 추가로 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대신에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모가의 90% 이상 가격으로 초과배정 물량을 매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부분적인 시장 조성을 하는 의무를 지우는 그런 안도 어제 논의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청약 제도 그리고 어제 되게 중요하게 나온 게 사실 돈이 많은 분들은 이 증권사 저 증권사 돌아다니면서 맥시멈으로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그래서 공모 주관을 하는 서너 개 증권사들이 전산 통합을 해서 한 군데만 해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일정 물량은 금액에 비례하지 않고 기본 물량을 공평하게 주는. 사람 한 명당 예를 들면 두세 주. 예를 들면 천만 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그런 제도도 어제 논의가 됐다고 해서 이게 어제 토론회였기 때문에 다 정해진 건 아니니까 금융당국에서도 또 금융투자협회나 증권회사단에서도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건전하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산 통합을 하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다는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뉴스. 요즘에 증권업계들이 아주 쏠쏠한 모양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공모주 청약이. 할 때 돈 많이 벌어졌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공모주 청약에 수십조가 몰렸다.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요? 증권회사. 일단 들어가죠. 그럼 며칠 묶인다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지금 금리가 낮아서 그렇죠. 예전에 고금리 때는 이 돈이 엄청난 돈이에요. 왜냐하면 며칠만 운영해도 이자 수입이 나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탁금이 는다는 것 자체가 증권회사 수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올해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증권주의 주가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종목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펀드 불안정 판매라든지 고발 채무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 증권회사도 있는데 비교적 그런 걱정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워낙 실정이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등 회사인 미래세대우 같은 경우도 보니까 3분기에 영업이익이 1, 2, 3분기에 합치니까 이대로 가면 아마도 처음으로 연간 순이익이 1조 넘어간다. 순이익이? 네. 연간 순이익이. 지금까지 처음이에요 그게? 처음이에요. 처음. 증권사들 가운데? 네. 업계 첫 연간 순이익이 1조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세전으로 보면 3분기에 3천억 이상 벌었어요. 미래세대우가. 2분기에 4,100억 벌고 1분기에 1,500억 벌었으니까 4분기에도 이런 정도의 실적을 거향하게 되면 연간으로 1조 번다 이런 거고 리테일 쪽에 강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주가를 보니까 사상 최고가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마는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NH투자증권 같은 데들은 상대적으로 보니까 아마 옵티머스 펀드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오는데 증권주에 대한 투자는 대체로 여러분들이 좀 쉬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증시가 좋으면 거기에 좀 비례하는. 대신 증권회사에 투자하실 때는 영업 실적만 보지 마시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면 부동산 쪽에 특화되어 있다거나 증권사님에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전 판매 이슈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익이 나오면 뭐라겠어요. 나중에 회계연도 말이나 이럴 때 회계사들이 이거 충당부채, 이거 충당금 싸세요. 이렇게 되면 사실 그거 다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리테일이 강한 증권회사가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수익의 어떤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고객들 많이 확보하잖아요. 네. 아이비라든지 어떤 부동산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비중이 큰 데들은 정부의 어떤 정책 스탠스라든지 그 분야의 업황에 따라서 이 플럭추어슈가 굉장히 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 주가에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래의 세시 연간 1조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건 다른 증권회사도 좀 관심 있게 투자의 관점에서 볼 만한 그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한 두 배, 세 배 되는 데도 많다면서요. 오늘 접점 대비하면 증권사들인데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뉴스 3, 세계 뉴스로 오늘 주요 뉴스를 좀 정리해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우리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상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